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아 아니지 아직 해가 뜨진 않았으니까 밝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새해가 됐습니다 하 다들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고 또 기왕 그래된거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고 슈퍼챗도 이빠이 많이 싸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새해 첫 정신 어지러운 혼미한 사연 보겠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내용이에요 제목 파혼하고 2년 만에 만난 전남친 술마시고 어깨동무회 노래방까지 할거 다 했거든요 근데 뭐야 그냥 가버리네 아니 이새끼 너 뭐냐 원제 파혼했던 전남친과 2년 만에 만나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재회 가능성 없을까요 제가 지금 쓰는 이 글이 여기 방 주제에 안맞는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요 혼미에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썼지만 며칠 전이었죠 예전에 헤어진 전남친과 만났던 일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전남친이 아니고 그때 당시 상견례는 물론이고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둔 상태에서 헤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한테 이러는건지 더 어렵거든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남자분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간단히 써도 좋으니까 진단 좀 해주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채 당시 결혼 약속은 물론이고 무려 4년이나 만났던 전남친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이래저래 잘 준비를 해오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제가 먼저 큰 상처를 주고 헤어졌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 지금까지 2년 넘게 후회를 하는 중이고 오지도 않는 답장이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술 마시고 있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또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연락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시킬 줄 알았죠 그런데 헐 답장이 오는거에요 헤어지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죠 그동안 잘 있었어? 이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꽁꽁아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 너 집 앞에 왔거든 좀 볼 수 있을까? 어? 잠깐 얼굴 좀 보자 이래가지고 바로 알았다 하고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술이 확 깨더라고 바로 집 밑으로 내려갔더니 이 남자 벌써 어디서 한잔 마신건지 이미 술에 좀 취해 있더라고요 여하튼 심장 터질 뻔했지만 억지로 두근거리는 티 안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어? 그래 오랜만이네 나한테 할 말이 뭔데? 이랬더니 야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인지 넌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자고 한 거야 딱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고작 이런 말이나 하려고 2년 만에 답장을 해서 내 얼굴을 보자고 한 건가 싶고 어이가 없죠? 그래서 아니 그럼 아까 문자로 하지 왜 얼굴 보자고 한 거야? 이랬더니 넌 옛날부터 그랬어 상대방 입장을 전혀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고 정확히 말을 해야 알아들을 것 같길래 보자고 한 거다 왜? 실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나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물론 제가 종종 연락을 시도했던 건 맞지만 그래도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한 거거든요 거의 한 6, 7개월? 이 정도 긴 텀이 있었는데 이 남자는 마치 매일 연락을 한 것처럼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다 이거죠 억울했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을 해왔던 건 팩트고 사실이고 또 여기서 이런 마당에 이런 걸 따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사과했어요 그래 내가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사과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 다시는 안 할게 잘 지내 뭐 이렇게 사과 제대로 하고 집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 현관에 도착하기도 전에 톡이 하나 날아옵니다 공공아 있잖아 우리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건데 이왕 얼굴 본 거 맥주라도 한 잔 할래? 이러더라고요 또 바로 달려갔죠 그렇게 둘이 2년 만에 술 한 잔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서로 살아온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저는 그 종종 계속 긴 사과도 했고요 또 이 남자는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많이 울어서 그런가? 기분이 좀 풀렸나 봐 이 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거예요 또 갔지요? 거기서 어깨동무도 하고 뛰어놀고 그렇게 신나게 있는데 그러던 중에 제가 혹시나 이상한 착각이라도 할까 싶어 겁이 난 건지 근데 꽁꽁이 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신나게 놀고는 있지만 나는 너 같은 여자 죽어도 다시 만날 생각이 없어 알았어? 이 말을 진짜 10번 정도 하면서 못을 단단히 받더라고요 특히 야 나는 너를 절대 죽어도 만날 일이 없어 이러더니 자기가 번호 앞에서 제 번호를 치우래요 자기 번호를 그래서 번호 치우는 거 인증도 하고 여하튼 그래요 오랜만에 댄스곡, 듀엣곡 막 오지게 부르면서 뛰어놀다가 좀 많이 취하고 지치는 것 같아가지고 대리 불러서 태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며칠 동안 너무나 당연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뭘까요? 그냥 자기를 버렸던 내가 원망스럽고 밉고 싫어서 마지막 복수를 하려고 한 걸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동시에 아니 내가 그렇게 밉고 싫으면 이미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 굳이 술은 왜 마시자는 소리를 하고 노래방은 또 왜 가고 춤추고 어깨동무해 이런 건 도대체 뭔 짓거린가? 하... 괜히 마음만 신숭생숭 희망을 품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보기엔 어떤가요? 저희들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나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연락을 씹다가 2년 만에 답장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나 정말 모르겠어요 댓글 1반 뭐야 이거 보통 전 남친들 자니? 이러면서 같이 자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걔 또라이 같은데? 네 됐으니 이게 글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2반 술도 취했겠다 그냥 만만한 사람이랑 논 거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자자는 소리 안 하는 걸 보니까 나쁜 놈은 아니네 그냥 잊어요 다시 네가 연락해봐야 개 찌질이 밖에 안 되니까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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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으니 이거는 생각도 못했던 거네요 강력한 팩폭 정말 감사합니다 3번 이거는 그냥 원망 복수심 이런 것 같은데요 자기 딴에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쓴이가 막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고 울고불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던 거지 그러면 본인은 나는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이렇게 차버리고 쿨하게 가는 그림 말이야 이런 걸 상상했던 건데 쓴이가 너무 깔끔하게 물러서니까 어? 그래서 어이 시댕 이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다시 2차전 하려고 불러냈는데 이번에는 쓴이가 막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하고 거기에 나는 너 절대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으름장도 놓고 지가 원하는 그림을 드디어 얻어낸 거죠 다시 말해 이제 다시 다시 말해 이제 만족했으니까 다시는 안 올 거야 소풀이하고 간 거야 대댓으니 많이 헷갈렸는데 이걸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바보 같은 년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댓글 와 이게 정답이네 쉽게 말해 농락만 당한 거구만 깔깔깔깔 4번 나중에 또 술에 취해서 연락해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막 대했는데도 다 받아주네 이러면서 지 심심할 때마다 연락할 거고 그러다 연인도 뭣도 아닌데 한 이불을 덮는 즉 꽁파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남자가 원할 때만 말이죠 남자한테 쓴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면 네가 아무리 미워도 연락 무시하진 못했을 겁니다 최소한 대댓으니 물론 저도 얼굴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당한 그지같은 고통이 떠오르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도망간 거 아닌가 꼬부룩 대댓으니 아니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제가 그것만큼 확실해 알아요 아니 개 뿔 이거 맞구만 그러니까 여기서 쿨하게 가는 건 남자 본인이 됐어야 했는데 쓴이가 더 깔끔하게 물러나니까 저러는 거죠 그런데 님도 좀 작작하세요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될 거면 진작에 됐겠지 그리고 지금도 그래 뭘 또 그렇게 궁금해해 저 남자 솔직히 쓴이에한테 잠깐 성욕이 동할지는 몰라도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완전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서 그 성욕을 책임질 자신조차도 없는 상태라구요 알겠나요 대댓으니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때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고 괴롭혔으면 술 먹은 남자의 암을 다 이기나 그래 대단하구만 끌 끌 끌 7번 크크크 이거 진짜 제대로 정신 나간 년이구만 그래도 저 남자가 그나마 제정신이라 다행이야 8번 아니 잠깐만 여기서 저 남자 욕하는 것들 뭡니까 나도 여자인데 이건 쓴이가 잘못한 거야 다들 난독이야 뭐야 쓴이가 먼저 연락을 한 거라고 그것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 도대체 남자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상대가 먼저 스토커처럼 연락해대니까 한 번 만나준 거고 그렇다고 뭐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잘 놀았다잖아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남자라고 전 여친이 연락을 한다 그럼 대부분의 남자는 아싸 가우리 이러면서 99%가 모텔까지 간다 이 남자는 젠틀맨이고 양반이야 왜 욕을 하는 거야 됐다 그러니까요 아니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상처 주고 뻥 차버린 건데 남자 욕하는 것도 진짜 미친 거야 어이가 없니 그것도 연락도 쓴이가 먼저 한 건데 9번 헐 저 남자 성격 되게 특이하네 노래방에서 어깨동무에 뛰어노는 건 또 뭐래 뭐 아무튼 뭐가 됐든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버려 정신나가서 사는 것 같아 그 남자는 마음 정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쓴이도 그냥 잘 보내주세요 11반 이야 살다 살다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전 여친과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했다 끌 끌 끌 끌 합체가 아니고 12번 이거 간만에 한 번 자볼까 싶어가지고 살짝 찔러본 거지 그런데 그렇게 했다간 진짜 인생 조질 것 같고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후퇴 이러고 도망간 것 같은데 뭐 끌 끌 아마 언제고 또 심심하면 어 또 그게 하고 싶으면 또 너한테 연락을 할까요 한 번 지가 놀자 했을 때 말 잘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쉽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는 좀 심했네 끌 끌 끌 끌 여기 댓글에 모든 정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스니가 한 번 더 매달릴 줄 알고 그때 좀 강하게 뻥 차버리는 그렇게 속을 좀 푸는 그런 걸 원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오랜만에 한 번 거시기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가 과거에 당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다른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어질어질하네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 있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사님 ker va 10 12